아마존닷컴이 보유한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결국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인데요. 트위치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내년 2월 27일부로 서비스 개시 이후 6년 만에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트위치는 지난해 9월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국내에서 영상 해상도 최대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조정했으며 카튼의 11월 주문형 VOD 서비스도 중단했습니다. 한국 트위치 이용자들은 내년 2월 27일 이후 정기구독권 같은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고 스트리머 방송 진행자들도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집니다. 트위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공지 이후 된 클랜시 트위치 CEO는 카튼 방송을 통해 서비스 종료 배경을 설명하면서 망 사용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졌다며 영상 화질을 한국에서 480p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2월 27일 부로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적인 요인으로서는 일단 비용이 너무나 높은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P2P 모델을 가지고 화질 관련해서 여러 테스팅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비용이 다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충분할 정도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최대 화질을 720p로 조정하였는데요. 그걸로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많은 트위치 사용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운영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화질에 대해서 480p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영상 화질이 충분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치가 국내 매출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신고하는 등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트위치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트위치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트위치는 2022년 매출로 약 21억 원을 신고했으며 2021년은 1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나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자는 매일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보기술 IT 업계 관계자는 트위치의 매출액이 21억 원이라는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트위치가 아닌 이상이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최소 밝힌 금액의 10배 이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위치의 매출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사항은 없지만 다울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트위치의 매출은 28억 달러 하나 약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트위치 내 한국어 방송의 시청시간 비중은 6%이며 이를 적용하면 트위치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2,03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해당 수치 역시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트위치가 국내에서 500억에서 900억 원의 망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 채출된 대신증권의 아프리카TV 기업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대신증권은 해당 보고서에서 트위치가 이미 연 500억 원 수준의 망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트래픽 기준으로는 9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예상된다고 전한 것을 트위치가 공개한 수치로 잘못 인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트위치가 계속 언급하는 망사용료는 당사자 간 기밀 유지 협약으로 진행돼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면서 10배 비싸다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 가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치즈직은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FHD급 1080p 화질과 커뮤니티 후원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트위치가 제공하지 않았던 주문형 VOD 다시 보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19일 게임 스트리머들을 대상으로 오픈 베타 테스트 OBT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트위치 한국 섭종 소식에 인터넷 방송 임방 팬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각 임방 플랫폼마다 팬들이 존재하는 만큼 트위치 방송에 익숙하며 스트리머들 방송을 주로 받던 팬들은 매우 아쉬워하며 SKT, KT, LG유플러스 등에 대한 망사용료를 높게 책정한 통신사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임방 팬들은 트위치에 한국 매출이 18억인데 망사용료가 900억이면 말이 안되기는 한다. 트위치 서브 종료는 당연한 수순. 통신사 XX들 제대로 하는게 뭐냐? 망사용료 좀 어떻게 해봐라. 통신사 XX들 작년에도 간신히 28GHz 주파수 취소 안당하려고 간당간당 모면한 XX들이 돈만 받아먹고 이게 민영화의 실체다. 무슨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 서비스 품질만 내려가고 재투자가 없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위치 서비스 종료에 따른 대체 가능 플랫폼으로 유튜브, 킥, 네이버, 치즈집 가칭, 아프리카TV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트위치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일정을 정리해보면 2023년 12월 6일 한국 내 서비스 종료 안내 진행 2024년 2월 27일 한국 내 서비스 종료 자동갱신 포함 정기구독 비활성화와 피트 선물 기능 비활성화 2024년 3월 27일 한국 스트리머 대상 최종 수익 창출 금액 지급 2024년 6월 4일 한국 스트리머 대상 제휴 및 파트너 자격 취소가 진행됩니다.